흥뚱불리다. 흥고추 거리를 찾는 줄 알았건만. 시우가 집어든 건 세제? 용기의 성분표에 시선이 꽂혔다. 왜? 용기랑 뚜껑은 폴리포필렌. 폴리포필렌. 폴리포필렌이 폴리덴거든요. 시우의 남다른 행동은 그칠 줄 모르는데. 뭘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플라스틱 재질을 보고 있어요. 플라스틱 재질을 보고 있어요. 애가 재질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페트, 폴리에틀렌, 폴리염아기인 PBC, 폴리포필렌 PP. 플라스틱 종류 살펴본 거예요. 플라스틱? 왜?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게 고분자 화합물인 플라스틱이에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화합물을 중합해서 만든 플라스틱. 1868년 미국의 존 하이엇이 상으로 된 당구공의 대용품으로 발명한 셀룰로이드가 최초의 천연 플라스틱으로 이웃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우리 삶 속 깊숙히 들어와 있는데. PBC는 고무대 하나 호스에 많이 쓰고 고무장갑에도 PBC 첨가해요. 그런데 평소에는 안정적인데 만약 태우면 바람 물질인 다이옥신이 생겨요. 다이옥신? 더 변하게 됩니다. 슈우 모바. 혹시 바다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몇 프로인지 알아? 플라스틱이? 절반쯤 되나? 아니 80%나 해. 80%나? 이걸 어떻게 하나. 웬일이냐. 플라스틱은 처음에 우리 편하자고 만든 거죠. 이제 문제는 플라스틱이 썩으려면 몇백년이 걸리고 그래서 좀 속상해요.